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입시자력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온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은 아마 고2, 현 고2 학생 또는 학부모일 수가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입시가 계속 이제 바뀌다 보니까 매년 입시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학부모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응하려고 하면 뭐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적응하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혼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아마 현 고2 학생들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각 대학들이 2020학년도 지금 이제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이제 입시가 어떻게 뽑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일 텐데요. 저희 메가스터디는 특히 메가스터디 입시자력연구소에서 이제 지금 고2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2020학년도에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대학별로 이제 선발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하기 전에 지금 현 고2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일단 그 영상부터 먼저 찍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래요. 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지금 고3 학생들 대상으로 또는 이제 재수생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때는 너네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애초에 시작부터 좀 깔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수험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수험생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대학이 뽑는 정원은 그대로인데 경쟁자들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사실 대학 입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다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게 문이 좁으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퇴학 가기 힘든 거고요. 문이 그대로인데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역시 문이 좁아지는 효과가 똑같으니까 여전히 이제 대학 가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수험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쟁이 수월해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고3, 이 시기죠. 현고3. 지금 2019학년도를 치르고 있는 현고3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기보다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줄지는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은 너네는 참 왜 인연도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다른 남들은 조금씩 조금씩 수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네는 그냥 똑같냐 아니면 조금 더 힘드냐 그러니까 좀 방심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한테 이런 말도 해요. 혹시나 만약에 조금 더 수월하게 대학 가고 싶다고 한다면 재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도 농담 삼아서 하기는 하거든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고2 학생, 이 현고2 학생 수를 가만히 보면 지금 현고3 학생 수보다는 진짜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 연도도 정말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대략 한 6만 7천여 명의 인원이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지금 고2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나노다. 기분이 좋다. 그나마 대학 가기가 그나마 수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고2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감소했다는 의미 이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 가기 쉬워졌구나. 내가 그래도 좀 그나마 수월하거라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 얘네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네들.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지금 현고3, 현고2, 현고1이죠. 인원수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인원수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6만 7천여 명 감소 거기서 또 6만여 명 또 감소 감소가 됐는데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수월해진 건 맞는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할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특히 1학년 말에 끝나고 겨울방학 때쯤에 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지금 내신이 얼마인데 사실 2학년에 올라가면 내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유지한다고 한다면 1학년 때 성적이? 그 성적이 오른 거고요. 만약 2학년 때 성적이 올랐다. 이건 대박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등급이라는 거는 학생 정원수 대비 퍼센트로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학년 때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전교생 대상으로 퍼센트가 매겨지기 때문에 등급 간 인원수가 좀 있는데 얘네들이 2학년에 딱 올라가는 순간 문과, 이과를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400명 패키파라는 고등학교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때는요. 1등급 받는 애들이 16명이에요. 그런데 문의가로 구분돼서 걔네들이 다 골고루 200명, 200명 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문과는 8명, 이과는 또 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내신은 조금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다 인원수 대비 퍼센트로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학년도 지금 현 고3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략 이 정도라면 어차피 퍼센트로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별 수준 이런 걸 고려할 거 없이 그냥 퉁 쳐도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숫자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좀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퉁 쳐서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이 정도 인원이 나올 건데 지금 고2는 그보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고1도 인원이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등급만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것은 딱 해놓고 보면 재수생들 1등급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 고3에 만약에 재수를 했다고 재수생들 1등급이 지금 현 고2 1등급보다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등급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어차피 만약에 고3이 만약에 얘네들을 재수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을 빼놓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올해 등급별 인원이 좀 줄어든다는 의미는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도 조금은 내려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네들이 모를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재학생 부모님이나 학생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니 학생부 중심전형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 중심전형 교과든 종합이든 이 전형은 재수생들은 별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전형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딱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딱히 그렇지는 않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학생은 교과나 종합으로 대학을 많이 가고 재수생들은 그걸로 대학을 많이 가고 못 간 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바뀌는 거는 수능 성적밖에 없기 때문에 수신은 논술, 정신은 수능 이렇게만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7월, 7월에 되는 2020학년도에 입시에는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나 종합, 학생부 중심 변형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전보다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재학생 시절 때 내가 학생부로 대학을 가는 게 이 정도 레벨이다. 그다음에 수능은 이 정도 레벨이다라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로 대학을 가든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을 가든 그냥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이 정도 케이스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재수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수능과 학생부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면 어차피 얘네들은 재수를 했기 때문에 학생부는 고정빵인데 수능 성적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면 솔직히 학생부 중심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진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수생들이 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능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로 가신 대학이 이 정도 레벨이라고 했을 때 수능을 1년 동안 다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한 이쯤에 있는 경우 이쯤에 있는 경우 이쯤에 있는 경우 또는 격차가 조금씩 조금씩 더 벌어져서 차이가 좀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이 학생부 중심 전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수능 성적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대학 수준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게 걸린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학종으로 1단계를 불합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서류를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1단계는 통과를 했지만 떨어졌다. 또는 서류나 면접 점수가 1단계는 통과를 했는데 아직 면접을 봤더니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합격했다. 이런 경우 학생 같은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은 재수를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 번 더 재도전하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이제 어떤 학생이 연세대 학교활동 우승형으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1단계 통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과예요. 비효과도 꽤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학생이 와서 저한테 말하기를 제가 여기 1단계 통과를 했는데요. 이건 못 맞춰서 떨어졌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의미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학생이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성적을 올렸는데 연대 1단계 통과했던 그 학과를 갈 만큼 성적은 안 나왔어요. 이미 연대 자체는 일단 못 가는 성적이에요. 근데 일단 수능 성적이 오르다 보니까 학교활동 우승형에 최저기준 충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다시 또 1단계 통과를 했고요.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가 또 있냐면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보통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6장을 지원을 했는데 어디는 붙고 어디는 떨어졌다. 그래서 학생부를 딱 봤더니 아무 나쁘지는 않아요. 신도 나쁘지 않고 비효과도 나쁘지 않고 왜 떨어졌냐 봤더니 다 이유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자기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저기 위에 대학부터 쓰는 마주로선 대학과 6장을 다 학종을 썼는데 떨어졌는데 몇 군데는 붙고 몇 군데는 떨어졌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종을 다시 써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다만 1단계를 통과한 경우도 있고 통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떨어진 케이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1단계를 떨어진 경우에는 학과를 좀 조정합시다. 비슷한 학과. 그 다음에 1단계를 붙은 경우에는 재도전 한번 해보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는 학교 다니면서 그냥 딱히 반수라는 개념을 보기도 좀 그런데요. 수능 공부를 딱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학종으로만 온전히 6장을 다시 쓰겠다라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예전에는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된 대학을 조금 전략적으로 들어본다. 예를 들면 작년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대 일반전형 그 다음에 중앙대 교과전형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 수능 최저 기준이 높죠. 높은 편이죠.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높고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높고 거의 수능 전형이라 봐도 딱히 틀리지 않을 정도인 이 전형들을 지원을 해서 전략적으로 수능 성적이 올랐으니까 자기 비효과가 별로 좀 안 좋았는데 교과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 저희 학원에서도 저희 메가스테리카 오프라인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고대 일반전형을 원래 고3 때는 이제 이게 일반전형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융합형 전형이었죠. 그때 그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이었는데 최저 기준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1단계를 통과해보자 라는 마음에 학과를 조정하든 어떻게든 간에 1단계를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보고 최저를 딱 맞춰서 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메가스테리카 학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수정교 반이 있는 각 다른 업체들 학원도에서도 이러한 전형에서 결과를 많이 낸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중앙대 교과전형 특히 이과가 이게 더 심한데요. 원래 중앙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최저 기준이 2개 2등급이었을 때 보통 1등급 때 중반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날 것 같은 경우 2등급 때 초중반까지 뭔가 좀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가 2개 2등급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3개 등급학 5로 바뀌어서 2, 2, 1가 나와야 되는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2, 2, 1를 만드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중앙대 갈 만큼 수능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보통 이걸 맞추게 돼요. 전략적으로 한 개를 빼고 맞출 수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여기 전형을 지원을 기피하죠. 지원하면 잡혀가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을 조금 모른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입시를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거에 비하면 성적이 확실히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고3 때는 중대 교과를 쳐다보면 안 되는 내신이지만 최저가 바뀌니까 한번 써볼 여지가 있어서 한번 써본다는 거죠. 작년에 이런 대학들이 인하대 교과라든가 올해부터 바뀌긴 했지만 숙명여자 교과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로 재도전한다. 아까는 종합으로 재도전 이젠 교과로 재도전 원래 내신 성적이 괜찮았는데 뭐 최저를 못 맞췄다던가 그리고 자기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죠. 부족하지만 최저를 맞춰가지고 성적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교과로 부족한다고 다시 붙는다던가 하는 경우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의외과를 교과로 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재수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가진 내신이 뭐 적정하면 적정한 대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라고 해서 적정하면은 자기가 최저지를 맞추는 여지 내에서 지원을 하고 조금 부족하면은 다른 대학보다는 최저가 더 높은 대학들 어차피 자기가 올릴 수 있는 선정은 수능 성적밖에 없기 때문에 올려서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붙을 만한 여지가 있더라는 거죠.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학생부 중심 전형 교과나 종합이나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이렇게 갈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수생이 아예 그걸 관심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입시를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고2가 치러야 되는 지금 2020학년도 입시를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교과로 뽑는 방법이 있고 종합으로 뽑는 방법이 있고 논술로 뽑는 방법이 있고 특기자로 뽑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으로 뽑는 방법이 있는 거는 동일한데 경향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얘네하고 얘네들은 인원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조금 늘거나 줄거나 딱히 변화가 없다고 봐서 무방한데 논술과 특기자로 뽑는 인원수는 조금 줄어든 편이거든요. 반면에 요즘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압박을 놓고 있긴 하지만 정시 수능으로 뽑는 인원수는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재수생 입장에서 내년도 입시가 상황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고3이 그런 생각을 아이처에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자기가 입시 결과가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진다는데 애들이 좀 줄어들어서 봤더니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좀 많아졌네 라는 요인 때문에 재수를 결심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재수를 하려고 떡 봤더니 아니 원래 재수생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원래 대부분 애들이 준비했던 논술 전략 선발 요인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게 두 번째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이겁니다. 사실은요. 대충 감은 잡으셨겠지만 이런 거예요. 재학생 인원수 감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는 건 맞기는 맞는데 바뀌는 맞는데 우리 제발 이 변수를 간과해서 만만하게 허투루 준비하지 말자 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학생 등급별 인원 감소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재수생들의 유입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같은 등급대 인원이 재수생들이 더 많으니까 성적 괜찮은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올해는 애들이 조금 이론이 줄어드니까 내신 같은 내신을 받는 게 우리보다 좀 줄어들 것이고 이게 결국 입시에서 자기들만 제외하고 지금 2학년 후배들만 놓고 봤을 때는 입시 컷이 내려갈 여지가 좀 있는 건데 내가 다시 재조전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많이. 그 다음에 재수를 하려고 떡 봤더니 논술은 축소됐고 학생부 중심 전형 선발 인원은 그대로더라. 그러면 여기 관심을 보이는 것도 맞지만 이게 좀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여기하고 여기에 여기 학생부 중심 전형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는 점은 재수생 입장에선 자기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재수를 해도 되겠구나 한번 해볼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하셔가지고 제발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이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방심하지 말자의 의미는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2니까 아직 만회할 시간 조금 더 발전할 시간이 적어도 두 학기 반이 남아있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두 학기하고 지금 2학년 1학기가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 반 정도 더 남아있다. 남아있으니까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지 어떻게 뭐를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뭔가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나에게 유리한 또는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담이도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입시를 치를 때 대학들이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다음부터는 각 대학별로 2020학년도에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저희 메가스터드 입시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대학을 촬영해서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한번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이 대학에 이 학과를 가려면 이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점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2020학년도 내년에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기를 당부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